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7통의 편지를 보냈으며 이 편지에서 그를 각하라고 부르며 마법같은 우정과 판타지 영화같은 만남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너무 화난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7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이 중 25건은 대중에게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친서에는 김 위원장이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카카오의 또 다른 역사적 회담을 희망한다고 적은 내용과 미북 회담에 대해 우리 사이의 깊고 특별한 우정이 어떻게 마법의 힘으로 작용할지를 강조하는 소중한 기억이라고 한 표현 등이 들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다른 친서에서 각하처럼 파워풀하고 뛰어난 정치인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것이 기쁘다고 하며 회담이 전 세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다운 장소에서 각하의 손을 굳게 잡은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날의 영광을 다시 체험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그는 2019년 6월 트위터로 판문점에서의 깜짝 회동을 제안하기 직전 보낸 편지에서 당신과 나는 독특한 스타일과 특별한 우정을 갖고 있다며 당신과 나만이 70년간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의 번영의 시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CNN 방송이 추가로 전한 세부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 달 뒤 답장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뭔가 톤이 달라졌습니다. 우드워드는 이를 실망한 친구나 연인 같은 뉘앙스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에 기분이 나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화가 났고 당신에게 이런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다면서도 가깝게 이런 솔직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정이 있는 것이 엄청나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책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미국 정상회담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고도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에게 핵무기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식을 부동산에 비유하며 너무 사랑해서 팔 수 없는 집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 나와서도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화염과 분노 당시 북한과의 전쟁에 얼마나 가까이 갔었는지를 회상하면서 나는 이전에 이 나라에서 아무도 갖지 못한 핵무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우드워드에게 우리는 당신이 보거나 듣지 못했던 물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것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우드워드는 이에 대해 나중에 익명의 인사들로부터 미국이 보유한 새로운 기밀무기 시스템에 대해 확인을 받았다며 이들은 트럼프가 그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최정아입니다.